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ACC 아세토코르사 33시즌 어소아리그 5라운드 용인에서 펼쳤습니다 오늘은 27대가 탈릭이 되겠습니다 오늘 27대가 오늘은 서버 하나로 진행이 되고요 아무래도 연말 31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탐을 하셔가지고 서버 하나 돌아가는데 야 그래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혼주 경기라고 보면 돼요 일부, 일부 분들이 다 섞여서 달리기 때문에 누가 우승을 할지 정말 좀 변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고 최근에 이렇게 많은 대수가 한 번에 달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고를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대수가 27대기 때문에 아 지금 리스타트가 한번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어벤져시 선수가 확실하게 58초 2 지금 프랙티스나 연습 세션, 연습 세션이나 그전에 따로 연습할 때는 많은 선수들이 58초 2라인대, 8.2라인대 선수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퀄리파잉 때는 이 선수가 어벤져시 선수 많이 유일하게 8.2타임을 나왔어요 리스타트 한다고 하네요 리스타트 좀 힘들었기 때문에 리스타트 남바산서가 경기 전에 이제 공주가 들어왔고요 약간 스타트 선수 연습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좀 유력한 드라이버 우승의 어벤져시, 인디고, 두부, 나노스파이시, LSA, 벨로서 오늘은 지금 LSA 선수의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합니다 58초 7을 기록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타임 못 찍었고 오히려 나노스파이시 선수에게 1,000분의 1초 차이로 760, 761 하면서 좀 약간 잡힌 경향이 있어서 이 선수가 5등에서 선투권까지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는지 이 선수는 좀 기대됩니다 아, 피트가 이거 25개까지만 지원하나 본데 자 일단 레이스 시작했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트 지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지금 25개까지만 피트 지정이 되고 나머지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두는 어벤져시 선수고요 2등에 인디고 3등에 LSA 선수가 지금 5등에서 3등까지 단숨에 4등까지 끌어올리면서 3등에 3,262 선수를 올리면서 지금 뭐 또 역전의 역전을 좀 풀어주고 있고요 나노스파이시, 벨로서 무늬장 두부 선수가 좀 많이 내려갔네요 초반에 두부 선수가 또 항상 최근에 이 두부 선수가 초반 경기 좀 많이 말리면서 약간 추월쇼를 보여주지만 약간 좀 본인이 원하는 기록 타임까지 좀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방금도 두부와 SK 선수만의 경합이 있었고 여기서 SK 선수가 필락에 걸리면서 좀 많이 찾은 모습입니다 과연 이 선수, LSJ 선수가 쭉쭉 다 따라올 수 있을지 4등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3등 표기입니다 약간의 버그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있는데 어벤져시, 인디고, LSJ 한쪽으로 파고드는 차량 나노스파이시 순식간에 한쪽으로 파고들면서 이건 사실 다이빙듯한데 브레이킹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LSJ 선수가 흠진 놀라면서 비켜줄 수 밖에 없었죠 본인이 이렇게 추월했으면 LSJ 선수도 똑같이 아마 안쪽으로 파고들 거거든요 관계에 워낙 좀 적절한 타이밍에 예상치 못한 타이밍이 좀 끼어들었기 때문에 LSJ 선수가 자리를 일단 줬습니다 약간 불이 붙었다 라고 지금 볼 수 있겠는데요 선두권은 아무래도 어벤져시 선수가 쭉쭉 치고 나오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인디고 나노스파이시부터는 배틀이라고 보면 됩니다 LSJ, 벨로서, 유닛짱 선수까지 용인 코스의 특성 자체로 봤을 때 매일 스트레이트에서도 추월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 두 분 선수가 8등까지 올라왔네요 10등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 순위를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있는 두 분 선수의 플레이입니다 남은 시간 이제 두 바퀴째 선수 돌아가고 있고 슬립 붙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 다시 한 번 안쪽 맞게 만들고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거 해그 제대로 봤죠? 사실 두 분 선수는 저기서 인코스로 들어가는 것을 원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부러 바깥쪽으로 먼저 보여주면서 조레이서 선수가 바깥쪽 디펜스를 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인코스로 파고들이면서 아 이런 심리전 역시나 괜히 이 선수가 오래된 선수가 아니에요 조레이서 선수에 비하면 굉장히 연륜이 있는 기술이 있는 플레이였고요 자 그리고 똑같이 들어가죠 지금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게 너도 들어왔잖아 그럼 나도 들어간다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 왜냐하면 저거 내가 봐도 좋거든요 봐도 좋기 때문에 지금 내 코도 받아달라 이겁니다 어 약간의 몸싸움이 있는데 지금 엘에세 선수가 이거 약간 이렇게 요구할만하죠 들어온 거 받아줬거든요 들어온 거 받아줬기 때문에 야 그러면 내 것도 받아줘 계속 가는 겁니다 아 계속해서 인코스 점유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역전을 해냅니다 결국 이 두 선수간의 싸움이 약간 개싸움으로 가게 된다면 이게 또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바짝 몰고 있는 나노스파이시 가장 이 상황에서 가장 기쁜 선수 누굽니까 아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벨로섭이죠 약간의 조금씩 조금씩 이 선수들이 이 스타일의 드라이빙이 이제 추워를 위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잘못하다가 찰만두 건들면 사고나고 사고나고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방금 나노스파이시 선수의 실수가 분명히 나왔고요 여기서 슬리프 건지 바로 바깥쪽 노려봅니다 야 브리킹에서 벨로섭 선수가 좀 더 늦게 있거든요 늦게 해서 찍어 누르면서 누르면서 이거는 브리킹 싸우면 다시 사이드바이사이드 자 올라가면서 계속 사이드바이사이드를 유지할 수 있느냐인데요 여기까지 끌고 가면 벨로섭이 승리죠 아 여기서 약간 슬립 또 한자리만 딱 막아주면 다시 나노스파이시 선수가 다시 이겨갑니까 어떻게 해서든 벨로섭은 계속 걸려야 걸어봐야 되거든요 아 안되네요 나노스파이시도 많지 않아요 사실상 저기서 이제 어 어 어 두부 선수 슬립 났어요 아 두부 선수가 좀 안 풀린 듯한 모습이고요 오히려 이걸 유닛장이 벨로섭을 또 추월씨도 안 풉니다 아 계속 각을 보죠 각을 보죠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고요 여기서 일단 벨로섭 선수가 오득 이러면 유닛장 선수 뒤에 있는 유닛장 선수를 마킹해야 되기 때문에 나노스파이시를 놓칠 수 밖에 없거든요 여전히 성두는 어벤져스 앤디고 NSJ 선수로 가고요 아 오늘 유닛장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두부 선수를 유닛장 선수는 다른 것보다 두부 선수를 조심해야 돼요 왜냐 이거 분명히 노릴 거거든요 그렇죠 벨로섭의 디펜스 후에 추월 시도를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텀에서 두부가 바로 노리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이제 심리전이에요 바깥쪽으로 막게 만들고 인커스 이거 전력적인 패턴이거든요 아 이거 지금 유닛장 선수가 당장 일단 바깥쪽을 막았는데 이거 막을 거 알고 막아라 일부러 막으라 시키고 인커스 파고들면서 그렇지만 조금 안쪽이 열렸죠 열리면서 유닛장 다시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두부 선수 브레이킹이 살짝 빠지면서 다시 유닛장 선수가 인커스 파고들면서 이제 이 강을 만들어 보는 건데 여기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어요 이 충돌로 인해서 지금 두부 선수가 2등을 좀 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판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유닛장 어디 가죠? 어 지금 유닛장 선수가 약간 핑이 좀 문제가 있었나요? 어 살짝 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유닛장 선수가 12등까지 내려갑니다 어 지금 조레이서도 지금 조레이서도 선수가 경기가 굉장히 안 풀렸죠 쭉 내려왔거든요 자 그리고 주의권도 만만치 않은 싸움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엔젤링 미사일팀 선수와 헨리 선수만의 싸움인데요 이거 안쪽 빠지면 언더 나죠? 그렇죠 이거 안쪽 파고들면서 그대로 무난하게 역전 가져가는 헨리입니다 앞차를 압박을 하면서 브레이킹 실수하게 만들고 이거를 두 수리로 이어가야 되거든요 저 마지막 콜에서 이 코스 과감하게 가져가면서 어 약간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어 일단 역전을 했습니다 15등까지 올라가는 헨리 선수고요 조금 아쉬운 듯한 충돌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제이필 선수가 크게 돌면서 자리가 뺏겼죠 이 사이 10등으로 올라온 에드슨 뭐 오랜만에 뭐 뭐 뭐 전국 여행 갔다가 오셨는데 어 저 10등으로 제이필 선수를 추월해서 갑니다 어 지금 서울우 선수는 어 죽는가요? 네 네 네 현재 선수권 싸움은 어벤져스 2등에 인디고 3등에 엘리스제이 선수인데 엘리스제이 선수가 오늘은 그 전만큼의 실력이 좀 안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1등으로 가는 어벤져스나 인디고나 이 두 선수가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지금 봐도 될 것 같고요 경기지 한 반 정도 이제 3초 가량 지났는데 물론 이제 엘리스제이 선수가 점점 스퍼트를 올리면서 앞차량을 따라가고 있긴 합니다 1등을 노리려면 인디고를 빠르게 역전해야 되는데 인디고 선수가 또 쉽게 자리를 주고 양보하고 가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디펜스 굉장히 좀 까다롭게 또 막는 선수이기 때문에 실력으로 그러니까 랩타임으로 압도적으로 빠른게 아닌 이상 앞차가 실수 했을때도 올릴 수 밖에 없거든요 아 인디고의 디펜스 발이 묶일 수도 있습니다 어벤져스 선수 입장에서는 인디고 선수의 디펜스 굉장히 환영할만 하죠 왜냐 그러면 본인 1등이거든요 지금 자력으로는 인디고 선수가 어벤져스 선수하고 격차는 점점 버르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또 팀오더로 생각을 한다면 좀 LSA 선수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인디고님 비키세요 GTE가 딜빌딩해야죠 이렇게 그 오더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왜 비켜야되 애기들 싸울 수 있거든요 자 다시 0.1초로 산축하면서 0.6초까지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추월 포인트는 계속 봤듯이 두부 선수가 추월한 것처럼 여기 굴다리 전에서 살짝 바깥쪽 무빙 주고 바깥쪽으로 차를 필사하게 만든 다음에 들어가는 거의 완벽한 추월 그림이긴 하거든요 물론 올라가면서 두부 선수가 실수를 하긴 했었죠 자 나노스파이시 대 벨로섭 4등 5등입니다 오늘 나노스파이시 선수도 예상대로 굉장히 좋은 타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상승세 타임트라이얼 티틱 랩타임에서는 벨로섭 선수가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빛이 나는 선수예요 그렇지만 나노스파이시 쉽게 열어주진 않습니다 자 그 사이 0.6초 따라 갔다가 다시 조금 벌어지는 1등과 3등의 싸움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벤저씨에 1등은 더 멀리 멀리 넘어갑니다 아 지금 미사일팀 선수는 차가 많이 파솔이 되었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퍼포먼스가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신서대 아이엠 중위권도 거의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가 1부 레이스와 2부 레이스 1부와 2부 선수들이 다 함께 달리는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안 흔들려요 계속 인을 맞고 이거 바깥으로 빠지면 이게 지금 두부소들의 판단이 어디 라인을 타느냐 어디 라인을 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나노스파이시이 뒤를 갑니다 뒤를 가면 오히려 벨로소 선수가 그렇죠 여기서 충돌이 나고 안쪽 공간 파고들면서 그렇죠 이거 순식간에 2부가 아 이걸 완벽히 했어요 두대가 특히나 나노스파이시 선수가 벨로소 선수를 강제한다고 빠졌었거든요 그 안쪽을 파고들면서 두부가 순식간에 가져갑니다 아 깔끔한 플레이였죠 이거는 아 그리고 이제 2등 3등입니다 저기서 바깥쪽에 있는 벨로소 선수 뒤를 가느냐 아니면 나노스파이시 선수 뒤를 가느냐의 선택에서 고민을 하다가 안쪽으로 파고들었단 말이죠 아 이거 진짜 굉장히 영리한 판단이었어요 자 인디거 선수 뒤에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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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는 게 맞거든요 지금 인디고 선수가 퍼포먼스가 더 살아나긴 힘들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이거 뭐다 개인전이다 내 점수를 위해서 팀을 위한 팀을 위한 희생 필요 없다 자존심이 먼저다 사실 팀메이트끼리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같은 저거를 같은 거 세팅이라는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F1에서도 팀메이트끼리 사이가 좋은 경우는 잘 없거든요 2,3등인데 1등을 노리기 위해서 어벤져스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엘에스의 선수를 보내주는 게 맞거든요 뚫어내려고 합니다 약간의 모험싸움 있고요 그렇지만 쉽게 자리를 주지 않는 인디고입니다 이렇게 디펜스 하면 할수록 1등은 멀어지거든요 아 이거 무조건 나오죠 인코스를 막는 인디고 크로스 지금 인디고 선수가 인코스 막으면서 브레이킹 살짝 밀렸거든요 밀리면서 밀리는 거 보고 안쪽으로 살짝 파고들었었는데 이게 밀리는 포인트가 되게 좀 되게 좀 기술적으로 밀렸어요 그게 뭐냐면 확실하게 빠졌으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쑥 들어가는데 거의 좀 애매한 애매한 타이밍이 빠지다 보니까 LSA가 턴을 안쪽으로 차량을 말고 넣긴 했었는데 가속도에서 인디고 선수가 이미 살아나는 그 포지션까지 끌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란히 올라오지 못하고 뒤에 막혀버리는 실수를 조금 하더라도 굉장히 좀 미세하게 고에가 한 콤마 차인데 미세하게 실수를 하면서 LSA 선수가 인디고에게 계속해서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팀의 영향력이 잘하는 팀이 잘하는 사람도 최대한 섭외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성적을 위한 팀과 질게임을 위한 팀이 또 하나가 지지지요 아 주싱 약간의 후식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JPL 선수가 역전하면서 10등 올라갑니다 김팍사 선수가 24등이요 여전히 지금 1등 2등과 3등이죠 LSA 선수와 인디고 선수 간의 싸움인데 지금 뚫을만한 포인트가 잘 안 나오거든요 인코스를 파야되는데 인디고 선수가 아 비켜주나요? 아니죠 절대 비켜주는 선수 아니에요 지금 인코스를 계속 맞거든요 인디고 선수가 이제 인코스 브레이킹 자신있다 왜냐면 여기 안쪽 안 열어주면 어차피 못 돌거든요 역전이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을 맞고 달리는 모습이에요 여기 마지막 코너는 바짝 붙여가기보다는 살짝 거리를 주고 가속도를 살리면서 탈출하면서 바짝 붙을 수 있게 그렇게 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미세한 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슬립 주지 않으려고 안쪽으로 바짝 붙다가 다시 이제 빠지는 인디고 선수 플레이 이거를 이제 아웃아웃으로 누를 수는 없고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인코스 들어가야되는 어 사항인데요 뒷바퀴 살짝 걸렸죠 살짝 걸린 사항이에요 아 이거 완벽하게 걸렸고요 몸싸움 나옵니다 여기서 자리 주면서 일단 인디고 선수가 끝까지 몰아붙이고는 있지만 아 이건 자리 줬네요 이게 아까 들어가면서 뒷바퀴가 걸리면서 한자리를 줄 수 밖에 없었고 그걸 지배하게 파고들면서 LSA 선수가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일단 브레이킹 싸움 한 번 해보자 브레이킹 싸움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일단 인디고 선수가 싸움을 걸었습니다 아 이거는 LSA 선수가 정확하게 닦았죠 아 이게 브레이킹 싸움에서 이거는 좀 욕심을 좀 냈어요 인디고 선수가 결국 그러면서 살짝 언더가 나고 그 언더가 나는거 보면서 LSA 선수가 2등 그대로 굳히게 들어가네요 자 지금 지금 LSA 보다는 조금 더 늦게 브레이킹을 해서 바깥에서 미들인 아웃이나 해가지고 지금 누르겠다 아 인쪽으로 꽝꽝 누르겠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본인이 바깥으로 빠지면서 그걸 또 인디고 선수 LSA 선수가 다 보면서 어 먼저 빠져나갔죠 저런게 이제 심리전인데 그 브레이킹 포인트는 한 테포 넣는거거든요 아 이게 또 1등을 잡기에는 시간이 벌써 어느덧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10초밖에 남지 않았구요 지금 이렇게 되면 한바퀴 더 들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한바퀴 더 수행합니다 자 어벤져시 선수가 페이소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한바퀴 더 진행하네요 아 지금 STK 선수가 어 살짝 빠지면서 IM 선수가 다시 한번 노려봤었는데 실패되더라구요 제가 같은 퍼포먼스 둘간의 퍼포먼스는 LSA 선수가 아무래도 더 빠르기 때문에 다시 재혁전은 지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 결국에는 10등에는 JPL 선수가 어 뭐죠? JPL 코스하우트 이거 뭐죠? 아니 JPL 선수의 코스하우트 이건 말도안대로 코스하우트인데요 아니 한바퀴 마지막 한바퀴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아 과학이 아니 아니 말도안되는 JPL 그렇게 타면 안돼 아니 말도안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 여기다 또 에드신 선수의 실수가 나왔구요 자 그러거나 말거나 어벤져시 선수는 1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또 과학이 저는 모릅니다 자 다시 에드신인데 아 이거 푸싱 에드신 푸싱이네요 어 뒤에 헨리 충돌 사고 크게 벌어집니다 자 이제 코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아 이번 어선은 확실히 어벤져시 선수가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마지막 코너 지케인 돌구요 자 이렇게 해서 어벤져시 선수가 1등으로 사실상 이거 인디고 선수가 빨리 자리를 내줬으면 에드신 선수가 비벼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2등 3등이 경합이 너무 치열했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에드신 인디고 그다음에 두부 와 두부 선수가 4등까지 그렇죠 올라오면서 4등 마무리 5등이 별로섭 나노스파이싱 원에 블루마로 조례해서 마지막까지 노려보지만 이대로 경기 마무리합니다 유닛장 선수 들어오구요 유닛장 뒤에 신서 선수 들어옵니다 자 SK 선수 좀 힘들었어요 최근에 복지해서 확실히 공백기 동안에 자연선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많은 선수들이 지금 피니쉬를 해주고 있구요 에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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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신도 들어오구요 그 다음에 15등에 헨리 선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타 들어왔나요 여기 자 그리고 미사일킬 포머피 갈림 오토킴 지금 김파사 선수가 제일 마지막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직 덜 돌았거든요 오토킴 선수 김파사 선수 팍사 선수 팍사 선수가 들어오면 피니쉬인데 와 차량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완주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김파사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경기 마무리 되겠습니다 약간의 좀 초반에 오류가 조금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어벤저씨 우승 LSA 인디고 두부 벨로섬 나노스파이시 원엠 블루마로 조레이서 유닛장 신서 SDK IM JPL 헨리 에드신 김태용 커리에브 미사일킬 파리지앵 포노피 갈릭 오토킴 김박사 폭차 서울유유 선수 순으로 경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ACC 아티스트 코르사 33시즌 어소와리그 5라운드 용인이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서울에서는 help 있습니다 대표적 역시 Grey eller 6 far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